동대문 구민체육센터가 2017년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가운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원 미리 보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강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며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재료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모두 1,000원입니다. 태극권과 메이크업 특강, 네일아트, 힐링요가, 창의 종이접기 교육이 진행되며 수강인원 미달시, 폐강 또는 다른 교육과 합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6일부터 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되며 특강별 운영일과 시간, 재료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